안녕하십니까. 박상명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박상명입니다. 클라스가 훨씬 높은, 힘도 있는, 깊은, 제대로 얘기하는 박상명 박사의 뉴스 클라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준석 얘기부터. 아, 이준석. 산동훈, 산동훈이에요. 조웅천 얘기하다가.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떻게 히틀러를 비유해. 혈압 오르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극적입니다. 박사님 잘 아시네요. 어떻게 국민투표가 히틀러가 총통에 특이한 거로. 옛날에 그 커뮤니 프로그램에 암흑마을 대잔치라고 있었어요. 악마의 대잔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실수하면 괴변을 들어놓고 어쩌다가 맞으면 내가 뭐랬어. 뭐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사람들 말에 신경 안 썼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히틀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 공화국 이후에 어떻게 파시즘으로 가게 됐는지. 그거 모르는 줄 아시는 모양이에요. 국민투표로 됐어요, 그게? 물론 선거를 통해서 됐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방식이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건 있죠. 그러나 총통될 때. 그래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에 하는 민주당의 전국 당원 투표가 그런 히틀러 방식이라고 괴변을 누르는 상상이 없어요. 형식만 알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형식만 아는 거예요. 딱 법률과 논리가 그런 거예요. 형식만 맞으면 내용은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검사 출신인가요? 그럼요. 그렇구나.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 출신인가요? 네. 검사는 안 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얘기 좀 할까요? 네. 이준석의 차필탄원서. 절대자 얘기가 나오고요. 전두환 얘기가 나오고. 신군부 얘기 나오고. 하여튼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여튼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훌륭한 사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처음 주제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내용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탄원서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우선 이번에는 지금 법원에서 가치본 신청이 지금 심리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탄원서를 많이 냅니다. 관계자들이다. 그 탄원서가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내막도 누군가가 흘린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자필탄원서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네. 내용들을 친 게 아니고. 내용에 보면은. 사퇴를 주도한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퇴를 주도한 절대자. 절대자 그러면 무슨 종교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절대자. 독재자라고 말을 쓰자고. 절대자라고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절대자는 왕정국가에서. 아 그렇지. 또 공산국가에서 쓰는 말을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독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독재자를 안 쓰고 절대자라고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개념을 알고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절대자라고 썼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또 하나가 비상계엄까지 나왔어요. 비상계엄 확대.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때의 신궁부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논리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번에 기가 자신을 위해 가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권 같은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비상상태로 가니까. 완전히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논리인데. 그걸 쓰던 워딩 표현이 신궁부 비상상황 선포권 절대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자와 가까운 인사. 윤해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신이 당 대표팀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은. 이준석에게 물러나면은.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다 정리해줄게.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그 말이야 아주 참. 이거 느끼는 만큼 엄청 많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거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니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탄원서를 누가 공개했느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저쪽에서는. 윤해권 쪽에서는 이준석이 공개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할 이유가 없죠. 그쪽에서 뭐 흘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 따져봅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타협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성경으로 보면은. 또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 돌아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최신 자체가. 가벼운 것은 철학하다.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속세게 미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안 싸우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지만은.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절대자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은. 이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고민해볼 대목이죠. 어느 정도의 절대자냐.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 불의에. 칼총을 가지고. 짓누르는. 그런 신군부처럼은. 당권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렇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네. 당대표직에서 물러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윤리위원장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윤리위원장도 만들어 못해요.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우리 위원들의 모임을 제가 어쩌니까. 이것이 윤리위원장의 말인데. 누군가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까지도 뒤집을 수 있다. 와.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당대표도 쉽게 그런 얘기 못합니다. 못하죠 이거는.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윤리위원장도 이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절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니까. 그렇지. 또 하나가. 경찰 수사 절차도 잘 정리한다. 와. 이거는 이상민 장관도 못해요. 경찰 국장님도 못합니다. 아 그건. 천하의. 밀정. 천하의 밀정이라고 하는 분도. 손잡을 수 없어요. 이것도 절대자 외인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 그 분 외인. 아니 경찰 수사도 정리해 줄 수 있다고. 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준석 대통령 대표로 고발하면 됩니다. 타는 사회를. 허위. 공무수. 공무수.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아무튼. 또 하나. 또 하나. 대통령 특사 몇 군데에 다녀오도록 하겠다. 아. 대통령 특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유나 또는 관광점으로 인식하고 있군요. 어. 앞으로 특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달려주기 위해서. 에. 심심하니까. 항상 특사로 한번 다녀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네. 그거는. 이거는. 그동안에 특사로 다녀왔던 분들의 공로. 어. 또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캬. 참.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도 이런 말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아. 아. 이제는 대통령 특사 몇 군데에 다녀오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절대 잘하니까 무슨 종교 미신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돼. 그런 생각들죠. 뭐 히틀러 생각나는 건 대목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이게 법사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이런 대목에서. 네.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적나라한 관점이 그대로 표출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권 내에서 대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같지만은.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성향을 볼 때. 어느 순간에 돌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이 측면이고. 뭐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세게 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느냐. 한 번 쳐다보겠는 거죠. 뭐 심심해서. 미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할까.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정부 안에서. 정부 안에서. 범여권 안에서. 반 윤석열 진영을 만들겠다. 크. 딱 그것도 씻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왜. 온라인 플랫폼 정당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윤석열 정부가 잘 나가면은 지가 죽죠. 그렇지. 그렇죠. 아주 인기 초기인데. 조만간 무너질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딱. 예지력이 좀 있네. 그렇죠. 정치인입니다. 정치 기간이 10년이에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무 감각은 저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같이 방송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총선 때는 아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초로 걸고 총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당에서도 방금 탈당 얘기할 겁니다. 총선 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또는 공천에 주도권의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포석을 위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가 또 뭐가 그러냐. 처음에는 조금 기가 죽었는데 요즘에 여론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해권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안 좋네. 이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길게 보자. 길게 보자. 전에 이명박 때 박근혜가. 딱 그거예요. 여당에 야당했잖아. 여론이 나한테 우호적이다. 싸우면 싸울수록 이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방송 언론 유튜버 뭐 뭐 뭐 되는 거 다 나와서 막 때리는.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러다가 또 아니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표 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스피드하게. 나처럼 빠릅니다. 박사님은 점점치.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자신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구나. 이거 괜찮은 성무수다.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배경 때문에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권 안에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치고 있다. 야심이 만만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는 좀 뒷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분석해 주는 언론이 없어. 그냥. 그렇죠. 뭐 어쩌니. 이준석 정신 차려라. 뭐 그런 얘기만 하는 말인데. 뭐 너만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어떤 주문만. 오늘의 주인공 취임 100일을 맞으신. 네. 한동훈 칼잡이 장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아까 제가 압수수색 일지는 쫙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말이죠. 제대로 붙고 있어요. 네. 일국의 장관인데 어른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최강웅 의원한테. 참 뭐 하면서 최강웅 의원한테 가해자래. 가해자. 자 오늘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뽑은 이유는. 네. 한동훈 장관을 뭐 욕보이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시 멋있어. 뉴스 클라스다운.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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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데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 대정무짐문에서 당시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인지 가지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altura하는 거 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무짐문을 할 때. 네. 네. 그때 한동훈 장관은. 예유도 있고. 품격도 있고. 실력도 있었어요. 그래요. 야 간단하지 않구나. 정말 간단하지 않은 Ai 친구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박범계 의원의 질의된 내용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도 그런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동훈 장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오늘 지금 백일이라고요. 22일날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이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걸로만. 쇼트로. 쇼트로 나와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는 한마디로 오만당자가 정답이었고 대한민국의 소통령이 대통령을 넘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과 개인적인 감동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호플로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의 평가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은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대표자예요. 네.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정신에 따라서 대기관이 국회에 가서 행정부 장관이 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 앞에 답변을 한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은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설사 개인의 질문을 하더라도 국민의 질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외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자면 아주 지극히 상실적인 거 아니에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지극히 상실적인 거는 아예 잊어먹고 나는 최고다. 국회의원들 너희들 걸리면 나한테도 나중에 감옥 가. 국민은 아예 안정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지. 계속 말씀하세요.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썰전을 하는 듯한 또는 말대꾸를 하고 말꼬리를 잡는 이런 식의 발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광호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폄하하는 것이고 오해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우습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한테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최광호 의원에서 1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1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한테 1개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1개 장관. 이런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야당에 대한 또는 자신의 반대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발 아래로 보는 그런 은행을 보여줬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보통 뭐 해임근의안이라든지 또는 탄핵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 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왜 탄핵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이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위반 왜냐하면 탄핵은 국회에서 결의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동훈이가 알겠지.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시행령 정부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민주당이. 그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탄핵을 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아 이거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이다. 인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밤새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이지. 그러면 민주당의 율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안 해? 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국민들도 보면 아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막판에 헌법재판소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과 공공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에요. 그럼 헌법재판소 따라가게 돼 있다고. 방금에도 그렇거든. 방금에도 그렇거든. 또 설사 국민들이 공감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률적인 요건이 강하니까 설사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률적인 위보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또 국회를 모독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따지고 훈계하고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의 주의를 모독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민주당은 나름대로 법적인 헌법을 인용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점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탄핵체체를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탄핵 그다음에 한동훈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쭈삐쭈삐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모욕당한 거거든. 치욕조인 거거든. 웃긴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때마다 법률적으로 따지게 맞습니다. 그런 모욕감과 치욕감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개 일개 장관 일개 장관 그 장관한테 당하고 있어. 자기네들은 국민의 대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좀 치욕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니까 이제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말만 탄핵 탄핵했지 지금 박사님 얘기한 대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공부 연구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밤새고 좀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도대체 이제 수욕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수치심을 느꼈겠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말 당부하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됐다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또 국민 정서와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축적을 해서 해서 칼을 뽑을 때 제대로 뽑고 어설픈 칼은 뽑지 마시라. 국회 국회 권력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오해민주주의와 야당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오만 방지한 모습이 그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럼 또 협상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한테 표가 몰리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 쪽으로 표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될 정도로 이번에 한동훈 장관 해도 너머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주제 혹시 간단히 얘기할까요? 마지막 주제는 이거는 조금 논쟁을 해볼 대목인데 아 그래요 이제 그 패션 잡지 청와대 지금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의 패션 잡지 보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잡지 유명한 말 그대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잡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청와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화보 서른 두 개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라노로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뜨거웠습니다. 아 이거 논쟁이 네 안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그걸 이 주제를 해보면서 뜨거웠는데 아 새롭다 청와대를 알리는 좋은 계기였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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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국경 국경 나라 망신시켰다 청와대가 이런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거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방에 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했는데 팩트는 정확한 거는 네. 어제 패션에 보니까 낯선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많았고요. 아 특이한 옷을 입은 사진이 많아요. 드레스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언론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통의상 비슷하다 네. 뭐 이런 사람이 많았고 또 영변관에서 덜어누워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보는 네티즘도 많았고 천박하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볼는지 궁금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한때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권희 헌대사의 영역을 같이 했던 역사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한복 같지도 않은 한복을 가지고 문화재를 홍보한다는 이름으로 상업작지에 이런 화보를 올리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문화재를 알리고 한복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느냐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느낌은 상당히 불쾌했다.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1909년에 창경원을 허물고 동물원을 만들었던 일제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다. 학교맨 비서관이 그 얘기를 했더만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경원 동물원을 만들어버렸죠. 우리들이 대한제국에 그때도 신선했죠. 그렇죠? 동물원이요? 아니 표현을 하면 지금처럼 일부 언론인들은 신선했다고 그때 기린도 보고 코끼도 봤는데 누가 봤겠습니까? 얼마나 신선했겠습니까? 그거가 딱 딱 연상이 되네. 정말. 네. 저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청와대에 나오셨는데 두 분께서 안 들어가신다고 해서 청와대에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크로비스타 헬리가 착륙 시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폭우가 터졌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할 게 말해서 코믄트 뉴스에서 얘기 안 했는데 폭우가 터졌을 때 국가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이 그 아파트에 갇혀버렸어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헬기도 옥상에 안 돼. 혹시 국가 기밀 아닙니까? 아니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인데? 국가의 소방청인가? 헬기를 댈 수 없다고 나왔어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청와대 나와서 뭐 어디 보구잡지에서나 사진 찍게 만들고 말이죠. 저는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방금 대통령이 폭우가 오는 날 헬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이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비가 오는 걸 보고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아파트 1층에 물이 잠경을 보면서도 집으로 퇴근하셨다는 말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아파트 1층에 물이 들어차고 있는 걸 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가면서 어떻게 어쩌나 어쩌나 걱정할 텐데 대통령께서 아파트 1층에 물이 차양을 보면서 집으로 퇴근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뭐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지 뭐 국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 만약에 또 폭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후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남 일대가 또 물이 잠긴다고 해요. 헬기도 안 떠. 아크로비스탄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 상황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오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뭐든 통화 다 거기다 하고 아니 그럼 군부대가 거기를 예를 들면 뭐도 못해 그렇잖아요. 아크로비스탄 어떻게 군부대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야 아주 김정은한테는 기가 막힌 먹잇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국가 1건 기일이라고 그게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 수반 행정 수반이 폭우가 쏟아지면 그 아파트에 갇혀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런 문제를 참나 하여튼 또 얘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대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빈 박사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 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